에이 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이도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저 매직 하나만 네 그걸 어떻게 할까요? 웃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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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웃지마 콘텐츠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몇 번째 시도야 이거 지금 이거 정말 추억의 게임입니다 네 웃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팀전으로서 서로를 웃기는 건데요 과연 이 7분 안에 서로를 웃기는 팀은 누가 될지 애매하니까 입에 물 한 가닥 물고 합시다 좋습니다 물 흐르면 지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물 있으면 좀 가져와 주시면 됩니다 공격 받는 팀이 네 물이 조금이나 새어나오면 지는 거예요 오케이 완전 가득 일단 바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성공을 잠깐만요 저희가 성공을 정하겠습니다 아 성공을 성공 형 물 이걸로 이렇게 합시다 오케이 먼저 가시죠 저희부터 저희가 커튼을 들고 있겠습니다 아 힘든데 이거 물 물 머금으세요 소품 쓰셔도 돼요 네 커튼 제대로 치셔야 돼요 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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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주세요 오랜만에 너무 설렌다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준비 하나 둘 셋 하면 내려주세요 응 하나 둘 셋 호시 형이 호시 형 어머니로 변했습니다 짠 어머 이제 안녕 짠 어머 이제 안녕 아 이게 뭐야 어머니 치면 안 되지 아 어머니 치면 안 되지 왜 인제 외쳤어 뭐야 얘네 안녀 어떻게 해도 내고 가 와어로 인제하고 지금 진짜 바빴어 아 내가 엄마로 변신해 보겠습니다. 네, 저희 준비됐습니다. 모자크 차야 할 것 같습니다. 또 있습니까? 그냥 모자크 차야 할 것 같습니다. 아, 못 봤어. 어머니 사랑해요. 어머니가 너무 귀여워. 아, 근데 아이디어 좋았어. 아, 이건 웃긴 줄 알았는데. 사랑해요, 진짜. 자,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. 파워크, 파워크. 들어주세요. 동물관, 동물관, 동물관. 이거 하고 해야지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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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안 좋아지. 안 좋아지. 그거 진짜 좋아. 왜 왜 트레슈머스트라고. 장수로, 장수로. 장수로. 장수로 집도는 내가 매트를 할게. 트레슈머스트처럼 이번에 준비한 제품을 이렇게 해서. 오케이, 가겠습니다. 잠깐만요, 저 물, 물 머금어야 돼요. 2020년 7월 5일 만 연기 판매하심 3,2,1,4,5,5,5,5,5,5,6,5,5,5,5,6,5,5,6,6,6,6,7,8,8,8,8,8,8,8,8,9,8,8,8,9,8,8,9,8,9,0,0,8,9,8,8,9,9,9,9,9,10,8,10,8,8,9,9,4,5,7,8,9,1,9,0,8,9,0,8,9,8,8,8,9,1,0! 어떻게 하는 거야? 아 제대로 준비한... 왜 웃었지? 아니 왜 웃었지? 뭘 다 하냐? 됐어. 3, 2, 1, 4, 7 야 저거 보지 마. 나 안 봤어 안 봤어. 나 진짜 안 봤어. 없는 걸로 해 이제. 왜 저렇게 하고 가는 걸로 집으로. 아니 아니 여기에서 있는데 진짜 기누꺼 같이 웃겨가지고 아니 아무것도 안했는데 이걸 들고 있다가 바로 이 매트를 바로 홍보하는 것처럼 이걸 들고 있다가 바로 매트를 홍보하는 것처럼 방송 시작합니다 생방송 들어갑니다 바로 오늘 제품 중요해요 5,4,3,2,1 자 오늘 준비한 상품은 네 장수졸 돌침들을 준비해봤는데요 네 자 저희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대표님을 모셔봤습니다 저희 좋은 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별이 다섯 개 별이 다섯 개 별이 다섯 개 별이 다섯 개 난 별이 다섯 개가 안 꼈는데 왜 그래 난 이걸 보고 이걸 보니까 너무 잘하잖아 이게 이게 뭐야 오늘 매트 해가지고 이거 나눠서 돼요 충전식으로 가서 이게 아니 근데 승강은 안 지워지는 거래 아니 그래 내가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 매직캡 유성마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구호 한 번 외치면서 또 한 번 모여볼까요? 웃지 문화 네 웃지 문화 콘텐츠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짧게지만 한 팀 한 팀씩 이렇게 했는데 아주 큰 웃음을 선상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웃음이라는 과학적으로도 정말 행복한 호르몬이 계속 발생된다고 해요 네 웃음은 별이 몇 개? 별이 다섯 개 이게 심지어 수양은 이제 잘 몰라요 이해가 안 했어 별이 다섯 개 그려다보니 별이 다섯 개 그려다보니 별이 다섯 개 그려다보니 별이 다섯 개 하고 있어가지고 형이 쇼스튜션에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했어요 아니요 그때 내가 못 해 나 둘 셋 침도 들고 있는데도 나한테 니가 했니깐 왜 니가 4 4 아 너무 좋습니다 특별 출연해주신 우리 저희 어머니께 감사드리면서 자 그러면 최종 결과 한 번 발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스태프들께 첫 태를 받아가야 될 것 같은데 호시 팀이 웃겼다 손을 들어주세요 3명 3명 4 5 좋아요 좋아요 어머니도 들었어 우승관 팀이 장수돌 침대가 웃겼다 손 하나 둘 셋 그래도 저희 회사 직원분께서 들어주시네 자 오늘 최종 승리팀은 호시 팀 소환영 팀입니다 자 우승 상품으로 장수돌 침대 드릴게요 둘 다섯 개 둘 다섯 개 네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외치면서 끝내도록 할게요 이거는 여기 보면서 끝낼까요 하나 둘 셋 웃지 마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걸로 어 이거 이게 이거다 이거 나왔다 이거 나왔다 다음이 더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Going 17 예에에에에 버스 안에서 Going 이불 속에서 GOING GOING은 언제나 너에게 GOING GOING